구독을 하지 않는다면 알아서 하라고 헤헤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핑거제이크의 어드벤터타임 게임이야 어 이건 어디서 한 번쯤은 다 봤지않았을까 핑거제이크의 어드벤터타임 이거 카툰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 그런건데 좋아 으니? 오케 제가 영어를 졸라 잘하기 때문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만 He знает 흐어운 우어ekk 아 engagements 오케 이래서 제이크를 구하러가는 겁니다 좋아 이게 부 устрой 그렇지 뭐지? 내가 이동하는게 아닌가봐 그냥 이렇게 싸우는거야 계속? 아 이러면 깨는거야? 이거 그냥 엄청 간단한데? 아 이게 아이템을 받는거고 여기다가 합성을 합성을 할 수도 있고 오 좋아 근데 굳이 저기다가 해야될까? 나이스 하나 더있어? 포션 포션 나이스 됐다 이건 뭐야 어택 포션 이건 럭포션 믹스 파워풀 스몰 럭포션 뭐야 내가 왜 다시해 이거를 맵으로 그래 3탄 오케이 3탄으로 가보자 단단단 이게 공격력 세지는걸꺼야 아마 온도 좋아지고 먹어볼까? 먹어볼까? 우와 미친 빠악 38 하네 미친 크리티컬 힛 이건 뭐지 아 인첸트가 가능하네요 불을 얻으면 하아 오케이 닫게 오 불을 얻었어 이제 인첸트가 가능한데 아 아 이 일단 이거 끝나고 스퇴 스몰 펄션 이거랑 이거랑 섞어보자 섀 아 메인이 남네 앞에 비 비글스 스몰 럭퍼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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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인지 알았더라 우리가 보스인가 봐 로그올라가면 뭐가 좋은거지? 크리티클 이런게 올라가려나? 가버렸! 어? 파이어 아이스 아이 노 죽었어~! 일단 인천트를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. 좋아~! 이제 엄청 세짐! 엄청 세짐! 아 포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? 크리티컬이 한 번 뜯은가 이거 한 번 더 맞으면 힘든데 끝난 것 같다 묶일 것 같애 역시 부순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깨야 되겠죠 레벨 레벨 1 아 이게 또 레벨업을 하는구나 가버렷 아니 공격력은 20인데 왜 데미지가 18이지? 쟤가 방패 들어서 그런가? 좋았어 저기 반지같은것도 있네 아 내가 반지 합성시켜버렸지 야 못깨겠다 이것도 야 뭐야 이것도 어떻게 어떻게 해 오 라잇 레벨 1 여기서 노가다 좀 뛰자 이제 20주네 이제 20주네 좋아 두방 오 얘는 세방이네 좋아 얘도 아 얜 두방 좋았어 좋았어 이거보다 뭐야 아 이거랑 이거랑 합성시킬 수 있군요 오 아이스 방패 오 좋아요 이건 또 뭐야 스몰 드펜스 포션 스몰 럭 포션 좋아 좋아 가자 크리티컬 좋아 띵 10밖에 안날지 좋았어 나 야이스 야 이거 괜찮은데 탁진구들도 이거 해봐 괜찮아 예 아이템 노가다 다했습니다 야야 나가야돼 아야야 나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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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4단계 내가 4단계를 못깨서 이루고 있었지 럭 포션 팔고 디펜스 포션도 팔아 디펜스 포션도 팔아 힐다네 디펜스 포션 빠니까 아 이게 지속시간이 있구나 아 이거를 모르고 있었네 빨아 5단조 됐어 이건 게임으로 왔다 자아 나이스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뭔가 될 것 같다 아 뭐야 아이 뭐 달라진게 없네 오오오오오오 개멋지다 헬스 헬스 헬스랑 헬스랑 합치면 더 커지는 헬스가 되겠지 라아지 뭐야 무슨 버릇지 포션 어 일단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 막았어 시끼 아 바로 회복해지는 거구나 좋았어요 나이스 어 뭐야 링 오블럭 디펜스 이거랑 디펜스 포션 아니지 이거 럭 포션이지 럭 포션이랑 섞어보자 Pain 럭 엄청 높아졌어 이거랑 디펜스랑 섞어보자 personally nis 오오 대박 저놈 Tommy 엄청 세제 allí 나 파허 mitä 이렇게 합성하라면 되는 거구나 합성질이네요 결국엔 니하게 , 공격력을 좀더 높일 수도 있지않을까 좀 더 높이ured 공격력이 높으면 장땡이네 하하 공격력이 높으면 장땡이네요 일단 반지에 2개를 끼고있어서 절대 방압건 공격력이 높으면 장땡이네 일단 반지 두 개를 끼고 있어서 절대 방어력은 아니 재력은 딸지 않습니다 왜 나는 방어력이 높으니까 포스원도 저렇게 섞을 수 있네 아이 그럼 여태까지 모아뒀던 포스원도 그냥 다 강화를 할걸 그랬네 아 이구 아나 근데 포스원도 빨기는 빨아야되네 좀 부달리긴 합니다 얘도 체력 155 155에 43이야 내가 또 막았어 오늘도 시 미친거 아니야 이거 두개 합쳐보자 파악 이거 두개를 합쳐보자 저 링 두개를 엄청 좋아질거 같은데 막 터지고 이런건 없겠지 설마 플레지 게임에 좋았어 아 1 아 그걸 한방에 붙었내네 네이스 링 오브 럭 링 오브 어택 링 오브 어택 링 오브 어택 아 일단 아 아 아야아 이게 낮아지네 점점 눈곁치가 아이씨 괜히한거 같다 여기다 럭포지션 또 섞어보자 15였어요 23 오 확실히 좋아지긴 하는구만 여기서 또 녹아날뛸시다 공격이 26이기때문에 24씩 따를꺼야 그치 야 5씩 다 오오오 레이스 5씩 달겠지 5씩 얘는 33이니까 23씩 달고 오 막았어 17씩 단 또 예 라이트 23 25 여기다 럭을 더 섞습니다 33 여기다 공격력 링을 더 섞습니다 4 좋아요 완벽해졌어요 럭이 41이야 엄청나 27 와오 이야 빈파이어소트 43이야 어마어마하게 데미지 야오 21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구만 어택복션 칼이랑 어택복션이랑 섞어 23 와우 칼이랑 칼에다가 링 오브 워트 이거 넣어 23 25 25에 럭까지 한번 붙여볼까 아 칼에도 럭이 붙네 아 신기하다 이제 여기를 깰 수 있을 것 같아 공격이 41이거든 깰 수 있어 아 근데 방어력이 좀 낮긴 하다 64 야 거의 두방이면 다 죽어요 어? 니한테 일단 한 대를 막 오 한 대 야야 방어력 왜 이래 아닌데? 방어력 4밖에 안되는데? 어이씨 니가 가자마자 성공 내려야돼 그치 24 깼다 깼어 나이스 완벽한 전력이었다 갈비야 디펜스 포지션 링 오브 헬스 여기다가 링 오브 헬스를 참고하자 자 됐어 헬스가 105죠 링 오브 아이스 여기다 아이스를 더 첨가해볼까? 아 뭔가 더 낮아진 것 같기도 아 여기다가 디펜스 포지션 섞으면은 디펜스 엄청 늘어나겠죠 18 좋아요 계속 돌려 돌리고 돌리고 돌려 돌려 완벽해 블럭듬 야 이거 재밌다 저장하고 못하나? 세이브 기능 없나? 플래시 게임이라 세이브 기능 없겠지? 아이 아쉽다 딴딴딴 재밌다 재밌어 여기다 얼음 한번 섞어보자 이게 강하는 맛이 또 있어가지고 좋됐습니다 아주 제대로 출시됐습니다 여기다가 12였어요 체력이 22 와우 점점 탱커스러워지는데 여기다가 럭쿠션 한번 섞어보자 33이었어 40 럭쿨 좋아 다음 방어력도 24다 얘한테 1 1이다 그렇지 짜식이 말이야 좋아 너는 또 뭐냐 얘한테는 좀 많이 날겠다 얘는 공격이 33이네 무슨 아 왜이렇게 많이 때려 됐어 얘는 광경 과연 얘도 33이네 근데 어차피 얘는 얼음이기 때문에 내 파이어소드가 뭣도 물리칠 수 있다고요 좋아 또 막았어 나이스 딴딴딴 딴 알 알 알 헬스 포션 헬스 포션 총각 디펜스 포션 디펜스 포션도 총각 네이스 아 근데 저기 공격력 내려간게 좀 크다 어 뭐야 얘는 야아 불..불인데? 불이..보스가 불인거 같은데? 이제 얼음..을 강화를 해야되나? 야 불이면 내 방패가 먹히질 않을거 아냐 아 불이네 흘렀다 이거 이거 막았어 깰순 있겠다 막아가지고 뭐야.. 젖밥인데? 어택포시니 나와야되는데 일단..이거 끼.. 이거 끼자 여긴 세 개가 다 있네 세 속성이 다 있는데 어떡하지 일단 공격이 높은 걸 부착 좀 해야겠지 어쩔 수가 없겠지 어 이게 뭐야 이게 어떡하냐 플레임을 써야되나봐 아직까지는 이런 애가 있어요 아 와 이거 힘들겠는데 힘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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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브로 이렇게 해야되고 아 이렇게 해야되 딴딴 아직까지는 이걸 들어야되 어차피 별 차이 없거든요 아 미친 크리티컬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오 나이스 그래 이렇게 써야지 이럴때 써야지 나이스 깼다 깬 것 같아 얘가 200만원 나오는데 깼다 깼습니다 엘리멘탈 보너스 아 엘리멘탈 히어로같은 새끼 아 네이스 짠 땐 땐 땐 또 뭐야 오 빅어택패션 여기다가 빅어택패션을 첨가를 하면은 와우 50 이거는 이제 버리고 이거를 꺼야됩니다 뭔 럭이 10 화생 여기다가 헬스포션을 추가하면 뭐 어떻게 된다는거지 오 이번 전은 다 저기 그거라 화염이다 나이스 나이스 야 크리틱 202? 미친거 아니냐 와 97도 데미지 하아 딴딴딴 애플 어택포션 어택포션 또 초목초목 70 네이스 이제 여기다가 이걸 한번 섞어볼까 으니? 뭐야 럭이 다 없어진거 같은데? 공격력으로 갔어 사과랑 뼉다과랑 한번 섞어보자 이게 어차피 럭포션이라서 아야 이게 이게 무슨 끔찍한 어쨌든 계속하자 딴딴딴 야 174? 뭐지? 174 방금 뭐야 아니 174가 아니었나? 151 미친 아니 99이니까 아니 99이니까 셀만도 하지 얘는 화염 칼이 있어야되는데 내가 화염 칼을 오 화염 칼을 내가 없애버렸는데 깰 수 있으려나 400 지새끼 야가 지새끼 이거 아네 이 새끼야 뭐지? 뭐지?